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진짜 집에서 우리 마누라고 구간 잡아줄게 열심히 아니 지금 사진 찍는게 아니니까 열심히 잡아가지고 예뻐요 반대로 했어요 물개님 아 물개님 지금 바빠 기다려야돼 뒤집었어 그냥 아 맞아 그렇게 하난데요 이쁘죠 이쁘다 꼬리도 뒤집으면 돼 이쁘다 잘됐네 다행이다 좋아해서 다행이다 집에 가서 땡겨주고 저도 아마 제가 묽게 해가지고 여러 번 부린거라서 응 응